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개의 피망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타고난 운과 성격을 알 수 있다. 생산은 천명으로 정해져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고 한번 형성된 성격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주대한 영향을 끼치는 본인의 기질과 성격을 심리 테스트로 알아보자. 아래 파프리카 4개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는 진짜가 아니다.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파프리카를 하나 골라보자. 당신의 타고난 성격과 운을 가르쳐 줄 것이다. 파프리카의 빨간 파프리카를 고른 당신은 어디서나 돋보이는 존재. 똑똑한 당신은 항상 남들보다 저만치 앞서 있다. 자신을 평범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당신은 어디서나 능력을 뽐내고 있다. 파프리카 비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당신은 성공할 복을 타고났다. 인내심이 뛰어난 당신은 즉흥적이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이성적이다. 자신감과 당당한 매력을 가진 당신은 사교성도 뛰어나다. 당신은 또 특유의 참을성으로 차곡차곡 성공계단을 오르고 있어 때론 냉정해 보이기도 한다. 파프리카 시 당신은 착하고 똑똑하다. 다양한 내면을 가진 당신은 진실할 때도 있지만 위선적일 때도 있다. 여러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당신은 단순 솔직함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연히 대처한다. 파프리카 D급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라고 생각하는 당신. 언제나 노력하는 당신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당신은 튀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사랑에도 적극적이라 한 번 빠지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 당신은 성실과 꾸준함으로 노력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사람. 죽음으로 남은 사람을 가진 당신은 진실한 이유가 있다. 당신은 성실과 꾸준함으로 노력은 Exodus-Ale-P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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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 성실과 꾸준함으로 돌아가는 당신이 추측하는 것은 매우 빠르게 살아가ux. 당신은 당신은 사굴이 없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